한밤에 포착된 아주 미스터리한 사진 한 장 눈으로 보고도 믿기지 않은 이 자세는 저도 믿기지 않아요 고개식으로 불리며 인터넷에 쏘돌고 있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굴까요? 네 안녕하세요 신수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실력이면 실력, 외모면 외모, 완벽한 그녀 원조 최저 요정 신수지씨입니다 네 또 고개식으로 하고 지금 그렇게 불리던데 네 처음에는 정석으로 던지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최저 선수니까 좀 기대를 하실 것 같아서 뭔가 색다른 걸 해보자 하고 고민한 끝에 이런 난도를 하게 됐어요 무슨 밸런스인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한가요? 여기 충격을 안겨준 화제의 영상 함께 감상하시죠 이 자세가 정말 가능한 건가요? 저렇게 하고 던져요? 아니 또 종이 제대로 날아버렸어요 진짜 나양도 제대로 날아버렸어요 나양도 제대로 날아버렸어요 나양도 최상, 학교 최고 상상을 추한 시위의 30미터 회전 시군은 국내는 물론 세계까지 놀라게 있습니다 추구영상은 미국의 한 야구 방송에 소개되기도 있는데요 오, 뭐야. unbelievable, unbelievable. 무협영어. unbelievable한 시구를 위해선 더 unbelievable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 당시에도 이렇게 못 푸셨어요? 아유, 더 심각하게. 그렇죠. 딱 못 흘리면서 긴장하고. 올림픽 때보다 더. 어머. 그리고 이어지는 리얼 고개 시구. 우와. 따라와 엄두조차 안 나더라고요. 이거는 아무도 못 짤 거야. 뜨거운 또 관심까지 보여주시니까 정말 감사드리고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신수지 씨, 다음에도 멋진 시구 기대할게요. 수목국 시청률 1위. 매일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며 안방극장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 너의 목소리가 들려. 그런데 이런 명품 드라마도 피해갈 수 없는 순간이 있으니. 바로 드라마 속 오게티. 미친 수다된 레이더망에 딱 걸린 그 장면. 드라마는 틈이나 흥미진진합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너의 오게티가 보여. 너목들어 오게티 첫 번째. 박사 이종석 씨를 찾아 다급하게 집안에 들어가는 이보영 씨. 이 장면에 오게티 눈치 채셨나요? 확인 들어갑니다. 열쇠로 현관문을 여는 이보영 씨. 그런데 집안에는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장면. 수카시 마법같이 사라진 잠금장치. 경찰도 의심할 만하죠? 진짜 수상하다. 오게티 두 번째. 점심 식사 중 열띤 토론을 벌이는 이보영 씨와 검사. 당연하죠. 들었다고 봐주면. 이 장면에 어떤 오게티가 있을까요? 정답은 바로 도구. 이보영 씨가 들고 있던 숟가락이 갑자기 집으로 변신. 이보영 씨도 알고 있었나요? 저도 좀 당황했어요. 조금 저도 걱정을 하긴 했는데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또 크게 거슬리지는 않는 것 같아서. 그런데 말입니다. 이보영 씨 이상한 점은 입술만이 아닙니다. 수상한 짱 변지편. 이종석 씨가 선반 높은 곳에 올려놨던 소금통. 그런데 다 올라와서는 단 몇 초 만에 화면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술. 왜 저래? 소금통. 이번엔 이종석 씨가 누워있는 쿠션에 주목해주세요. 방금까지 무늬가 있었던 쿠션이 어느새 색으로 변신. 오늘은 여기서 자. 이종석 씨 몸 상태에 따라 색깔이 변하기라도 하는 걸까요? 아 그거구나. 오게티구나. 몰랐어요. 저 이거 촬영할 때는 사실 이 쿠션이었나 이 쿠션이었나가 헷갈려서 그냥 아무거나 베고 자기는 했었거든요. 이제 중반부를 지나서 후반부를 향해 달려고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한 스릴러와 재미있는 얘기들이 많이 찾아갈 거예요. 지켜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스타. 시스타입니다. 시스타입니다. 컴백과 동시에 3주 연속 1위. 전 돌풍에 몰고 있는 시스타. 그런데 난데없이 무대 위에서 정체모로 춤을 추는 표정이 포착됐습니다. 유명 타조 춤이라 불리는 그녀들의 댄스. 어떻게 되는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1위의 한 기쁨을 어떻게 좀 몸소 표현해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오늘 만약에 1위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1위를 하게 된다면 타조 춤을 타조 춤을. 왜 하필 타조 춤인가요? 의상이 약간 타조스러운 의상이 있었어요. 이제 밑에가 이제 털로 풍성한. 나이를 낸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신이 나서 좀 뛰어가는 배터리가 있으면 타조 춤이 어떻게 되어서. 타조 춤의 창시자 효리네 춤. 이렇게 똑같아도 되는 건가요? 진짜 타조 같은데요? 자신이 타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합니다. 조금 누워주셔야 돼요. 그렇죠? 조금 눕고. 표정은 도도하게. 네. 도도해야 돼요. 웃으면 안 돼요. 네. 작은 머리에 긴 물. 표정까지 타조하고.